산이 있다 산이 없다 형 우리도 뭐 나오겠지? 우리는 지금 보여주자 이거 산성화라고? 최고 잘생김 조합입니다 아니에요 야 위안아 두 명답입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유닛 중의 하나인데 그런지 이번에는 좀 아 왜 그래 보여드려야 돼요 저번에 찍은 노후가 있었으니 그런지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은 에이티니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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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엘의 소팅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이 야기로 선이 잇따라 1,2,3 1,2,3 2,1,2 3 다섯 누구야 마지막 곡은 생략인데 다시 다오셨던 이 친구 연기 잘하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친구 연기 잘하네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2m까지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네이틴이 너 하나다 네네 스트레가 혼자서 버즈킹은 처음이라 두담 드릴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기때문에 멤버들이jes을 파이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mü 들어가 볼까요? 가볼까요? 아 좋습니다. 안녕! 아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밥을 먹자 말고 춤을 추는 거에요 평소에 밥은 어떻게 먹죠? 밥 먹는 모습 보여주세요 춤추면서 밥 먹는 모습 보여주세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? 아 씻고 있어 소화하고 있어 소화하고 있어 소화하고 있어 소화 다 됐다 아 좋네요 네 그럼 이따가 다시 올게요 밥 먹어요? 밥 먹어요? 어 이상하네? 아우 아우 도와 바짝 고장 김홍련수 중입니다 . 불도리야. 불도리야. 섹시하다고. 좋아요, 좋아요. 오늘 대성공했잖아. 다음, 종아 씨.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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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정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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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 열려요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 부서졌지? 물이 안 열려요! 깎아갔나? 아 근데! 어떡해! 할게요! 제발 저발.. 놀랬지? 간다! 툴레이트 튀게 뜹니다 하나 둘 셋! 툴레이트 튀게 뜹니다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잘했어! 잘했어! 긴 노랜 교수님이 쓰라 해서 쓰는 노래 솔직히 대충만 건네 단추에 인간적인 양해 과제를 받았음에 그랬음에 오오오오오오 교수님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감사합니다.